바로 가야죠 이런거 제시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라이징 하나 둘 셋 오케이 처음부터 화이팅 자 바로 갑니다 딸기 하나 둘 셋 미치고 딸기 야 잠시만요 이거 다른거 같은데 네 3번 짱구 하나 둘 셋 짱구 어 아 아 짱구 짱구 아 짱구를 모두 쓰지는 않는거야 자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자 4번 김유현 하나 둘 셋 나경씨가 보이는 유현은 뭘까요 아니 우리 선곡은 못해도 하나는 맞춰야 되지 않겠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에요 그냥 주는겁니다 하나는 맞춰야돼 자 하트 하나 둘 셋 아 아 아 고마워 맞아 고마워 맞아 어떻게 자 여러분 요새하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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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들어와 주시는데 아 들어오시면 안되네요 하하하하 들어오시면 안되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에서 일단 잠깐 엄청들 일단 지금 다섯 문제에서 다섯개 모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네 우리 멤버들 이런것도 오히려 케미에요 모두 다른 생각을 하는거야 네 제가 네 분이 준비한 에트모스피어 무대를 보고나서 하나 질문할게 있는데 네 일단 무대를 한번 보고옵시다 에트모스피어 퍼포먼스 무대를 보겠습니다 음악 Vittä 럴 럴 럴 럴 감사합니다.